7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4페이지 구약성경 954페이지 전도서 7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54페이지 아마 그쯤에 다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요즘에 TV를 통해서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과거에 대해서 추억하는 영화들이라든지 노래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머님께서 국제시장 보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보고 왔는데 정말 옛날 분들이 고생하는 그 장면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아유 우리 바로 위에 분들 바로 우리 삼촌 바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들 다 저렇게 진짜 저렇게 사줬겠구나 어렸을 때도 그런 식의 옛날 상황을 설명해주는 어떤 그런 영상들 많이 봐왔지만 이게 좀 커가지고 또 보니까 이야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화 보면서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리고 눈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영화를 본 적은 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아 좀 옛날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옛날에 정말 행복했던 때 그때로 다시 좀 어떻게 돌아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옛날에 과거에 정말 웃으면서 행복했던 그 때가 주마등처럼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가운데 어떤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을 때가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금 내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때인 것이구나 이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과거는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추억함으로 인해서 오늘을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7장 10절을 누가 썼느냐 하면 솔로몬이 쓴 것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이 세상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랴 이런데 솔로몬이 부기도 구하지 않냐고 여자도 구하지 않냐고 영화도 구하지 않냐고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꼭 합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 줄 뿐만 아니라 명예도 주고 돈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가 전 세계에 있는 산천초목에 대해서 다 논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가 쓴 노래 시가 굉장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원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오한 어떤 깊이가 솔로몬의 잠원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잠원은 젊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됐을 때 썼던 속담이었다고 한다면 전도서는 늙음악 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쓴 말씀이 전도서인 것입니다 거의 노인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과거를 추억하고 인생을 추억하면서 쓴 말씀이 전도서인 것이고 솔로몬 과거가 어땠어요? 굉장히 휘황찬란했었다 이거예요 그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였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아주 최고의 것들만 재료로 삼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 오늘날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죠 레바논 국기를 보면 거기 중간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백향목인 것입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왕이라고 손꼽히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 백향목을 재료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그 백향목뿐만 아니라 백향목 주위에다가 금을 다 덧입혀가지고 금덩어리로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솔로몬 주위 천지가 다 금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영화 가운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여인들을 맞이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아마도 솔로몬이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늙음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과거가 좀 영화로 왔었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그게 아니다 지금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 별로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너가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휘황찬란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아마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세상을 여러분들 볼 때 그렇게 소망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계속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과 달리 가족관계가 이 집 저 집 들여다볼 때 다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회륜 가정이라고 할 정도의 가정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는 우주순처럼 그런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들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가정 가운데 화평한 자로서 반드시 하느님의 평강이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아마도 옛날이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다 이렇게 추억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옛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후부터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소망을 예수 그도께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말면 아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이 말씀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오늘 이후로 너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는 추억하되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과거를 토대로 해서 오늘 이후의 삶이 이제는 축복된 삶이 될 것이다 이제는 소망된 삶이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과거보다도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때 토대로 해서 이제는 과거에 좋은 것들은 취하고 나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전히 좋은 것들로만 앞으로 향해 전진해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준 이 모든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겁니다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난 축복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주는 엄청난 사랑의 가치가 오늘 나한테 적용되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가치는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 십자가로만 하면 화평된 가정을 이루었던 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점점 어두워가는 세대 가운데 더욱더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냥개비가 불이 붙여질 때 언제 가장 밝게 빛났느냐 가장 극심한 어두운 가운데 성냥개비의 불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의 작은 빛이 더욱더 빛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오늘 예수 그대의 빛빛이 흠모로 말미암아 더욱더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에 대한 소망을 어떤 방식으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당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하느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상태가 언제 만들어져요? 바로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냐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남자만 보면 아 좀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뭔가 부족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와 남자를 만드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이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완벽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면서도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자한테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어떤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곳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자는요 남편을 공경하면서도 가정을 이루면서도 이것저것 이렇게 신경 쓰면서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여자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냐 가정 중심으로 인생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 이외에는요 가정으로 화목되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권 신장 시대라고 해서 요새 남편의 권위를 비하하고 남자의 역할을 비하하는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절대로 합당치 아니한 것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의 그 하느님의 본질적인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수국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보다도 더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대 전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0페이지 5장 디모대 전서 5장 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대 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신약 성경 340페이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국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족을 버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신자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 왜냐하면 예수국도 이름을 걸고 가족을 버린 사람은요 이거는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불신자보다 더 욕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장로든지 정치인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심판이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디모델전서 5장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아주 실제적으로 가족을 챙겨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델전서 5장 4절 같이 씁니다 디모델전서 5장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어떤 과부가 홀로 재정적인 어떤 자립 능력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자녀나 손자들이 그 과부에게 뭐를 행하라 그래요 효를 행하라 그러는데 이 효가 뭐예요 재정적인 지원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족들을 시간을 내서 챙겨주는 행위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효라고 디모델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다음 구절들을 계속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여 주야로 항상 강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여기서 디모델전서 5장에 과부가 있고 참과부가 있는데 참과부는 어떤 자예요? 기도하는 자인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 것입니다 아무튼 과부라고 하면 무조건 과부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과부임으로 이 참과부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어떤 기회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씁니다 5장 9절 디모델전서 5장 9절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60 이상의 과부가 참과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5장 10절 같이 씁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란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요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과부가 시집가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디모델전서 5장 11절은 참과부에 대해서 명부에 올릴 자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넘은 시집가기를 포기한 자여야 된다 이런 자들은 교회에서 과부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마치겠습니다 디모델전서 5장 16절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참과부를 교회가 기본적으로 도와주되 근데 도와주기 이전에 교회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참과부 주위에 과부 친척들에게 이렇게 과부를 도와줘라 도와줘 이렇게 건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 주위에 있는 친족들 친척들이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교회가 도와주게 하지 말고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도와주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과부나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과부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과부를 도와줘야 니들이 복받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너 주위에 결핍된 힘들어하는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네가 져버리면 네가 부신잡으려면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디모델전소 5장의 바오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친한 친족들 중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결핍을 보고 그냥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와준다 이게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했고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셨고요 저는 예수 그들을 믿으면요 그냥 가족은 다 포기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그들을 믿으면요 뭐 가족관계는 완전히 그냥 도회시하고 나는 그냥 주님께만 완전히 올인한다 저는 이러한 삶을 앞으로 쭉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족과 어느 정도 떨어지게 하는 기간을 두시긴 두시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 부모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제자가 됐다라고 해서 절대로 터부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도요 제가 제자 삼는 그 모습들을 딱 볼 때 아무 사람들을 제자로 안 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그 부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아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택한 받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딱 예수님께 지금 부른받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깊고 있었어요 여러분 금을 깊는 거 제가 TV로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 도와준다고 해서 이 금을 깊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 밑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에요 아버님을 공경하는 삶을 야고보와 요한은 살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젊은 끌어오는 젊은 피가 있는데 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른 데 나와가지고 좀 성공해버리라 바리세인 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해버리라 내가 사두개인 파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좀 한번 인생을 뒤집어버리라 그리고 로마 통치를 싫어하는 이런 어떤 반항 문자들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한번 끌어오는 젊은 피를 이용해서 로마를 한번 뒤집어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때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이렇게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르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장 22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말씀에서 저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입장이 좀 돼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데 내버려두요 아버지가 막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막 핍박에 떼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가는데 아버지가 내버려두요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아들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왜 야고보의 아버지가 가만히 냅두는 것인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들었겠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들 굉장히 세례 요한이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여긴 받았던 사람이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로 여긴 받은 사람이 나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 말이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으로 퍼졌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야구부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은 야구부와 요한이 따라가도 되겠다 내 일 도와주는 것보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이러면서 야구부와 요한을 아버지가 보내줬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들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5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5장 4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아 너희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패하는 행동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찝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물건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족들 함께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물건이라고 해요 부모님도 써야 되고 나도 써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이 물건을 딱 취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러면서 부모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어떤 재료를 어떤 물건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봉헌을 하면서 부모님 성기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 될 때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실제 개명의 본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버리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섬김을 너희가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림을 받겠느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저버리고 자기 종교 활동에만 올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7절 가르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하나여 잘 예언하였더라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뜻이 무엇이냐면 연기하는 자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원래 뜻으로 보면 연기하는 자 그런데 연기자를 많이 보시죠? 그들의 성품이 원래 성품이 나쁘더라도 드라마만 잘 캐스팅이 되면은 그들의 역할이 잘 주어지게 되면 그들의 주가가 팍팍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미지가 팍팍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연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터부시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고 자꾸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봉사 충성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가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외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건 두 얼굴을 가진 자라 이거죠 두 얼굴을 가진 자라 하느님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로 하느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는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데 뭔가 거룩하게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거룩하게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예배 들으기 전에 또 목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 지키는데 실제로 부모님을 공격을 안 해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안 해 실제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러한 세대가 말세의 세대가 될 것이라고 신약성경의 비모대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8절 가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시작 이 개명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나님의 개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고 무슨 개명을 중요시 여기요? 사람의 개명을 중요시 여기요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터보시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자예요? 맹인입니다 맹인 마태복음 15장 14절 가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르로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맹인이 많습니다 맹인이면서 지도자 되겠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런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예요? 가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게 하는 이런 지도자 교회의 봉사 충성은 열심히 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는 터보셔 가정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럼 교회에 와가지고 안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가정에서 핍박이 있으면 가정으로 더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더 가정 가운데 더 가서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더 주님께 충성을 결심하면서 부모님한테 충성하고 부모님 존경하고 남편이 자기를 막 못살게 굴어도 남편을 또 용서하고 남편을 또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가 막 뭐라 그럴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가정 가운데 턱도 핍박이 있을수록 너는 교회에 오지마 교회에서는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제가 교회 봉사 충성 열심히 해보면서 주위에 교회 봉사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다 문제가 다 가정 문제가 다 껴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봉사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가정 가운데 너무 배척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정 가운데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가면은 씻어라 가정 가운데 가면은 너 그게 뭐냐 이놈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핀잔만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가면은 좀만 뭐 잘해주면 어우 집사님 어우 뭐 기존이 존칭이에요 기존이 존칭 그리고 어우 형제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가 교회에서 받나 보다 이러면서 교회에 미친 사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 충성에 미친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봉사 충성 구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암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가 옆에서 극존칭을 써준다라고 해서 형제님 장로님 장로님 뺏지 달으셨네 어우 장로님 이런다라고 3천만원 내가지고 5천만원 내면 장로 낼 수 있습니다 5천만원만 내면 3천만원만 내면 장로 뺏지 달아서 주위 사람들이 장로님 기관장로님 부장장로님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데 반드시 다른 사람 섬기기 이전에 자기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 섬기는 거 이거 없이는요 교회에서 섬겨 봤자에요 봤자에요 교회에서 불난일을 키는 사람들 보통 누군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들 뒤통수 때리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들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세운 장로님들입니다 3000만원 내면 장로직분 주겠다 해가지고 제자훈련 코스 다 밟고 3년 5년만에 장로직분 딱 받았는데 장로직분 딱 주고 나서 또 5년 3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불이한 모습들을 딱 보니까 장로님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한테 쫓겨나갈 때 공고차에다가 목사님 짐 다 실어가지고 아예 그냥 허 벌판에다가 짐 다 내려놓고 관사 정리하고 그냥 쫓겨나갈 때 어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세운 장로님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 겉으로는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드는데 속에서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불나만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사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요 이럽니다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네요 목사님이 우리 친척들보다 더 거룩해 보이네요 우리 형제들보다 더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난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요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들러붙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야 너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돈을 버려다 줬어 내가 너 입혀줬어 먹여줬어 내가 너 어렸을 때 길러줬어 내가 너 어떻게 해줬어 내가 너 해준 거 하나도 없이 난 말씀 안 준 거 했는데 어 부모님은 단가 이놈아 이러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이런 식으로 안 쫓아내 버리고 아 그래 너 참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놈들이 목사님 뒤통수 치는 거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신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체험하고 어떤 애들은요 목사님께 봉사 충성 열심히 하겠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폭행하더라 폭행하더라 그런 애들도 맞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애들 가출 청소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어휴 네 부모님들이 너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면서 우리 가출이나 하자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교회 공동체를 만든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저주받은 애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왜 생겨나요 교회 안에서 자꾸 어휴 목사님은 거룩해요 난 가정에서 상처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에만 터질대가 머물려고 하는 교회 백수들이 맞아요 교회 백수 백조 이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용매기고 있습니다 용매기고 있습니다 교회 백수라고 하면서 가정 가운데 예수 그또의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부모 공경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 있을 진저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봉 2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한 이 외식한 자들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교회에 봉사 충성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들 다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정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돈 벌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 말씀 전하려고 직접 구분하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친학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추만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또 가정으로 가야 돼요 교회에서 인정 안 해줘도 가정으로 가야 돼요 가정에 충성한 사람들 교회에서 별로 인정 안 해줍니다 어휴 저 사람 맨날 가정 모임 있다 그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한테 자꾸 간다 그러네 아 참 무슨 모임도 빼먹고 무슨 모임도 빼먹고 제가 볼 때는요 교회들 안에 귀찮은 모임들이 많아요 귀찮은 모임도 구역 모임도 있고 지역 모임도 있고 예? 또 개인 제자 훈련 양육 모임도 있고 또 무슨 대입에 빼고 또 무슨 모임이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이런 거 다 쓸데없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터전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느님의 열매가 안 맺혀지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가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신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 거기서 하느님의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니하면 하느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같이 한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그 다음 구절에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아내는 남편이 말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주요 하는데 남편이 말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면 그러면요 그 아내가 예수님 주로 받아들인 아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은 남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자한테 있다는 것이 참 위대합니다 세워주는 능력이 더 능력자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자들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어떤 능력이냐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최고의 능력인 것이고 그리고 여자는 가정 안에서 진짜 행복감을 느낄 때 어떨 때 행복하냐 남편이 세워질 때 제일 행복합니다 남편이 칭찬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여자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게 칭찬을 받거든요 자기가 아니었으면 그런 짓을 못 받는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그럴 때 여자가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여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또한 언제냐 자식이 칭찬받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를 떠나서는요 그 다른 어떠한 행복도 여자의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결정적인 신앙에 말씀에 있어서 남편이 자꾸 자기 부모님한테 사기치자고 자꾸 아내한테 막 그렇게 제의를 해요 우리 부부 사기단이 돼서 우리 부모님 보험금을 좀 타먹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막장 드라마 하나 본 적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던데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부부끼리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부모님을 사기쳐먹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순종하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여보 그러면 안 되지 여보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건면을 해줘야지 예 이렇게 결정적으로 주님 말씀을 배반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자가 남편을 좀 좋은 쪽으로 이끄는 식으로 이렇게 건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아무튼 기본이 뭐예요 웬만한 것들은 다 남편의 뜻대로 맞춰주는 것이 이것이 여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면 이런 말씀만 전하면 남편들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들이 이 말씀만 취하고 25절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남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하냐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몸에 실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척을 당하시고 욕먹으시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다 감수하겠다 이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거든요 이 태도가 필요하다 남편은요 육신의 고난을 받더라도 욕먹더라도 처음 핍박받더라도 누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도 우리 가정만 세워주면 내 희생 괜찮다 우리 자식만 세워주면 내 고난 괜찮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내가 막노동해도 난 괜찮다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 믿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교회 봉사 충성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아내를 위해서 몸으로 때우지를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헌신하셨거든요 실제 몸으로 때우셨거든요 십자가 지셨거든요 피를 흘리셨거든요 채찍 맞으셨거든요 고통스러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신 건데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아내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를 대한 태도로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종기여기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종기여기는 자는 아내도 종기여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6장 에베수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수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요새 인터넷이나 뉴스나 TV나 여러 서적들을 통해서 신세대의 문화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문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어떤 사람 글을 썼을 때 국제시장 딱 보고 어휴 부모의 세대를 옹호해주는 영화 문제점은 하나도 제시 안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는 비정상적인 영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대요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뭐 좀 그런다고 쳐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그런 가치는 거부해버려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6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부모님이 야 너 사기쳐라 이렇게 얘기하기 이런 것은 또 순종하면 안되죠 야 너 어 너 빨리 지금 아내랑 관계 안 좋으니까 너 이혼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 들으면 안되죠 그런 거 들으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부모님 공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본이 뭐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부모님이 많이 씻으라 그랬는데 제가 잘 안 씻었거든요 부모님이 씻어 씻어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씻을게 이러고 귀찮고 안 씻어 그랬는데 그게 부부 생활할 때 치명타더라고 치명타 치명타더라고 치명타 그래서 요새 좀 씻으면서 자기 전에 콕 씻고 발도 씻고 목까지 다 씻고 씻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옛날부터 이게 습관이 좀 됐었으면 지금 덜 힘들었을 텐데 옛날에 내가 부모님께서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안 들어가지고 아휴 이렇게 씻는 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아휴 내가 이랬던 것 좀 아휴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아주 자질구리한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원하셔서 막 야 애야 시금치 많이 먹으면 천재된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하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TV에 나가서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채식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이 제어가 돼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시금치 먹으면 천재된다 이게 비말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애야 너 딸기 많이 먹고 제철 과일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제철 과일 음식 계속 사다 드리잖아요 이거를 계속 잘 먹잖아요 비타민을 제때 제철 과일로 인해서 섭취가 딱 되면은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자질구리한 거 아이 나 귀찮아 나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주 자질구리한 것을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부모님 뭐 사기를 쳐라 이혼해라 이런 얘기 이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지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레위기서에는 어떤 말씀이냐 너희들이 흰머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 어르신분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먼저 집 안에서 딱 일어나야 돼 인터넷 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딱 들어왔을 때 아유 나 바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부모님이 딱 집에 들어오면 문 앞까지 딱 마중 나오고 샛머리 앞에서 너희들이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딱 숙이고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국제시장 딱 보고 느꼈습니다 어떤 걸 느꼈어요 내가 건성으로 막 그 부모님 뭐 집 안 들어올 때 건성으로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시고 그 영화 딱 보고 머리가 휘신 분들 딱 봤는데 야 다 저거 겪으셨겠구나 제가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6장 4절 가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계로 양육하라 이 노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롤 기조 그래서 같이 환하다 격녹해하다 노를 유발시키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환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너가 매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매를 때려야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매를 맞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짜고짜 다짜고짜 막 그런 가정폭력하는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오면 식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탁 자기 앞에 놓는대요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자기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 얘기를 그 술 취해가지고 계속 밤새도록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집에서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꽝꽝꽝꽝꽝 아버지가 문 열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문이 안 열려지니까 안 열려야 막 베리베 쌍욕을 막 담아면서 갑자기 문에다 칼을 꽉 꽉아버려요 이런 가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가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요 자녀 안에 분노가 쌓여서 반항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반항아들 이런 식으로 생긴 반항아들은 참 불쌍한 애들인 것이거든요 스스로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반항질을 하는 반항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반항아들은요 부모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말 노기가 쌓여가지고 사회 반항기질이 생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너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야 너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야 너가 자식 잘 섬겨줘야지 너가 남편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너가 몸으로 때워야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식으로 그래야 너가 잘할 수 있겠지 않겠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을 이렇게 양육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르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반복하다 이런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아 그때 얘기한 거 또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또 중요하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서 자꾸 마음가운데 되새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 내가 그거 조심해야겠다 아 내가 씻어야겠다 아 내가 어? 이빨 잘 닦아야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자꾸 이렇게 마음가운데 되새기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거예요 장수하는 비결 시금치 잘 먹는 게 장수하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옛날에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도 자꾸 기억합니다 그래서 잘 씻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채식 잘하고 고기만 먹지 말고 어머니께서 제가 고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고기만 계속 씻으셨는데 고기만 먹지 말고 자꾸 시금치도 먹고 채소도 먹고 채식 위주로 이렇게 밥도 잘 먹고 자꾸 바깥에서 먹지 말고 이런 것도 자꾸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장수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어떤 하느님의 말씀의 가치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과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앞으로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큰 소망은 무엇이냐 죽어서도 우리가 잠깐 헤어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도 다시 우리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립도의 십자가 보혈에 은총으로 말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제일 큰 소망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다 부활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축복 예수 그립도 보혈로 죄사함 받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가족들도 다 다시 예수 그립도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 말씀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예수님께서요 가정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떤 신앙을 전개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족 분열을 가족 포기를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신앙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전개해 나가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가족은 살리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더 그래야지 더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 그때 좋았었지 이걸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다 앞으로 더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서 화목되어 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느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설교 말씀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하신 말씀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여 그때가 좋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과거보다 좋아질 것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에 대해서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이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고 인단 가운데서 아버지 파평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영원히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오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오 죄사함 받은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은혜가 누려질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더욱더 회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더욱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피차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드렸사함 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환평하므로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지킬 때 과거보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더욱더 큰 화목함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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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deepest 편에 붙이는 лучше ند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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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